안녕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 그림자 뭐하지? 뭐가 나요? 이거? 사실 할 말 있어서 브이앱을 켰는데 제가 그때 그때 개인 화보 찍었던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많은 원수분들이 속상하고 있었더라고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실 그런 잡지 화보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 그걸로 오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게 말해도 된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그게 화보 집이에요 그래서 사진들을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좀 걸리는 거죠 시간은 그래서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컷 이제 컷 나올 거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컷 나올 거예요 하루만 찍는 거 아니었어요 이틀 찍었어요 엄청 옷을 엄청 많이 입었어요 되게 다양 다양했어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가끔 가끔 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멜론 프로젝트 언제 하냐고 그거 그거는 완전 옛날에 말했었어요 제가 하겠다고 근데 안 까먹었어요 안 까먹는데 뭔가 지금 하기에 좀 그래 뭔가 지금 이 네 좀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대신에 더 멋있는 거 좋은 거 준비할 테니까 네 그거 안 까먹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줘요 메이크업이 눈에다가 반짝 붙여져 있어요 오늘 헤어스타일은 웨이브 넣었고 앞머리 말았고 일본어 말해 일본어 말해 오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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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몽 찌몽 찌몽이 좋아요 요다가 좋아요 언니는 뭐가 좋아요 찌몽 찌몽 찌몽이 좋아요 어 손톱 맞다 제가 인스타에 올렸었죠 제가 이거 봐요 찌몽 누가 들어갔어 이제 가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꼭 따뜻한 물 뜨거움을 저도 진짜 많이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요새 특히 더 많이 마시고 있고 마스크 잘 기시고 손 잘 깨끗이 씻으시고 이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만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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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